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 샘입니다 샘 캐나다에서 왔어요 우리 샘은 궁금한게 뭐예요 아 가서 마실데 안주랑 같이 먹어요 안주 안주를 추천해달라고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안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솔직하게 해야되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관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되나 뭐로 해드릴까요 1번 2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걸 듣고싶네요 저도 거짓말 치는거 싫어하니까 맥주하면 먹태 좋아하시나요 먹태라는 잘 모르실수도 있어요 한국사람들도 먹태 모르는사람들 정말 재밌거든요 먹태가 최고예요 저는 치킨텐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치킨텐더 맛있어 표성이 많이 안좋으신거 같은데 먹태는 잊어주세요 치킨텐더로 갈게요 생방송이라서 편집이 안되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또 얘기를 화상으로 나눠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재밌는거 같아요 갈증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너무 느껴요 여기가 조명 때문에 더워요 너무 마시고싶어요 저 카스요 카스 마시고싶어요? 한참 마시죠 정말로요? 괜찮아요? 아 시원하네요 진짜 짜가워 그러면 저희가 저희 혹시 이 우리 슬로건 슬로건 아세요 여러분? 부딪쳐라 더 짜릿하게 혹시 아시나요? 원샷 원샷 자 다들 카스 들어주시고 원샷을 하라고요? 원샷을 하라고요? 그러면 노래하다 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트림 없이 원샷 원샷 resentment 이건 꼭